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내걸고 오는 9월까지 의성에 종합안전체험관을 구축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안동 강남초등학교 화재 이후 수업 중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고 대피장소를 3곳 이상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 과정에서 인성 동료 평가를 추가해 갑질 문화를 없애고 도심과 농촌을 한 학구제로 묶는 자유학구제 시행학교를 초중 108개 학교로 4배 늘려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습니다.